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요. 지난 19일 베스트 댄서즈 2020에서 베스트 댄서에 오르며 지민이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베스트 댄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와우! 아, 정말 너무 뿌듯하네요. 지민은 전세계의 팬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댄서를 선정하는 베스트 댄서즈 2020에서 무려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2476만 917표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2500만 표 가량인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서 지민은 2019년에도 유일하게 거의 200만 표에 가까운 185만 9194표라는 최고의 득표수를 올리며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민은 방탄소년단의 메인댄서로서 고난이도 퍼포먼스의 핵심을 담당해 왔습니다. 팝핀부터 힙합, 마샬하츠, 아크로바틱, 현대무용 등 모든 춤의 장르에 능수능란한 천부적 재능을 지닌 지민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구현해내므로써 전세계 팬들의 열광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지민은 지난 2019년 8월에 엠넷 엠웨이브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의 왕 무대에서 빛나는 최고의 케이팝 남자 아이돌에서도 영예의 1위를 안으며 다시 한번 케이팝 프론트맨으로서의 왕자에 오른 바 있었으며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는 평안남도 무형 문화재 제3호 김백봉 부채춤 보존회로부터 부채춤의 위상과 미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문구가 담긴 감사패를 받아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민의 부채춤은 정말 레전드였죠. 월드와이드 케이팝 채널인 원더케이에서는 지민의 높은 예술성과 뛰어난 무대력으로 무형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국보급 춤선 남자 아이돌 1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기존에 없었던 직캠의 시대를 연 방탄소년단 지민의 파워를 입증하듯 페이클러브 직캠은 작년 엠넷의 2018 M2 Ears & Awards에서 2018년 최고의 컨텐츠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민은 엄청난 유연성과 최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안무를 완벽하게 펼치며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 무대를 개척해왔고 선보이는 무대마다 독보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매력을 더하며 고난도의 세련된 기술의 안무를 펼치면서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키며 커버댄스의 대표적 모델로도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지민의 V라이브 영상이 깜짝 공개가 되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혼자산다는 최근 방송 7주년을 기념해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위해 실시간 질의응답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 오글거리는 말을 못하는 성훈씨에게 박나래씨는 너무 좋아요 결혼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거냐고 성훈씨에게 물어봤고 지민의 V라이브 영상이 센스있는 답변의 예시로 등장을 하면서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은 V라이브 도중에 결혼해주세요 라는 채팅창의 글을 보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서 라고 싱긋 웃으며 설레게 답변해 팬들 사이에 스윗 지민이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 지민의 V라이브 영상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역시 지민은 설레게 하는 재주가 있다 달콤한 목소리에 녹아내리는 기분이다 다시 봐도 지민이는 센스가 넘친다 등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방송 안 보신 분들 한 번씩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V라 영국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가 된 지민의 사랑스러운 핑크빛 화보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공개가 된 화보 속에서 지민은 사랑스러운 연 핑크색 티셔츠에 흰색 트레이닝 바지를 매치해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파스텔톤 스포츠 룩을 완성시켰는데요. 특히 우유빛 피부와 금발 헤어의 지민이 시크한 표정으로 핑크색 쇼파에 앉아 푸드를 취하고 있는 화보는 마치 휴양지에서의 여유로움까지 연상시키며 팬들에게 설레임을 선사했습니다. 지민의 금발 헤어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비주얼은 자신의 솔로곡 필터의 가사처럼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 같은 팔레트 매력을 뽐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